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유주입니다. 12월 25일 일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성탄절에는 호남과 충남 서해안, 제주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다만 다음 주 초반인 27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우니까요.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장갑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예보기간 전반인 일요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호남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는 눈이, 제주도는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호남과 충남 서해안, 제주도는 평년보다 다소 많겠고요. 그 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éły